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경매 식물들 들어오는 날이라 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뒤에 보셔도 지금 있고 영상들이 찍을만한 식물들이 또 많이 입고가 되었고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가 되어가는데도 아직 그래도 날씨가 내일은 좀 낮다 그래서 오전 온도가 7도라 해서 아직 물건들이 그래도 밖에 있는 축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꽃들이 들어와가지고 구독자님들의 누룽관과 힐링을 시켜줄려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앵초가 들어왔습니다 색상들이 좀 특이한 색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색들과는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연 자줏빛 같은 색과 이런 아이보리 계열 같은 연 노란색 그 다음에 진한 핑크색 연한 보라색 색깔이 보통 때보다는 조금 흐리면서도 꽃 모양이 조금은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반 주리안이 아닌 겹으로 된 장미 앵초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 계속 동일하고요 2,000원씩 되어 있는 장미 앵초의 모습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모양입니다 장미 앵초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후리지아입니다 지난 장에는 노란색과 빨간색밖에 없었는데 또 보라색이 재입고가 되었고요 보라색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후리지아의 가격은 1,000,000원입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쭉 올라가서 꽃망울이 꽃대가 지금 보시면은 8, 10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실하게 잡혀있고 한 송이의 꽃을 보면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보라색으로 된 후리지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12cm 포트에 들어있고 빨간색 후리지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12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후리지아들 12cm 화분에 8,000원 좀 전에 보라색은 15cm 화분에 보라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가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는 이런 미니 장미 하지만 근데 이거는 꽃망울이 한 4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있는 미니 장미 이거는 꽃망울이 10개도 더 보이네요 색깔별로 망울의 개수가 좀 상이하다는 점 원하시는 색상과 꽃망울의 개수를 꼭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장미는 노지에서도 활동하고 베란다에서도 키우기는 가능하나 햇살이 많은 곳 그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셔야지 통풍이 잘 안되면 진딧물이나 벌레 같은 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이렇게 접수 한번 찍어봐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생화 은숙이 또 올해 처음으로 나왔네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숙입니다 아직 하우스에서 길러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많이 따뜻하지가 않은지 10cm 포트를 그득 채울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나면 해도 많고 그러면 쎄 하얗게 보이거나 은빛으로 막 빛을 반사해서 내는 은숙입니다 은숙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2,000원이고요 오늘 역시 찍어봐 드리는 모든 야생화라고 칭하는 것조차도 또 노지에 심어서 꽃센추이나 그런 게 오면 잎사귀가 상하거나 꽃망울들이 모두 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전 온도가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시고 좀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후에 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은숙은 야생화라 굉장히 월동 잘하는 식물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숙 가격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르메니아 너도 부츠라고 부르는 식물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아르메니아 혹은 너도 부츠라고 나도 부츠 너도 부츠냐 뭐 이런 식으로 잎사귀가 약간 부츠처럼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신색과 이렇게 분홍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둘 다 동일하게 아르메니아 너도 부츠이고요 가격은 둘 다 2,000원입니다 색상이 섞여서 있는 포트는 없고요 핑크색은 핑크색 흰색은 흰색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여름 정도까지 조금 피고 지고는 하는 편이고 거의 그래도 봄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대봐드려도 꽃볼이 이 정도고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은 굉장히 조그마한 사이즈입니다 너도 부츠 아르메니아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루피너스입니다 요런 식으로 루피너스가 지난 장에는 쭉 올라와서 많이 피었던 것들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것들은 꽃망울의 색이 딱 비칠 정도만으로 피어있고 아직 위에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요렇게 전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루피너스의 가격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색상이 이렇게 아예 안 폈을 땐 저희도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아이보리 그 다음에 요거는 연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이 비쳐야지만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만약에 아래가 없고 이렇게 윗부분만 봤을 때 꽃망울만 봐가지고는 색깔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구근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식재를 하면 내년에도 월동에서 보실 수 있고요 중부 노지에서는 그냥 두시면 조금 얼어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보관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피너스 가격 5,000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슈케라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요것도 야생화이긴 하지만 아직 노지에는 조금 오전 온도가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 네 어 너무 찬바람 혹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덮어주시거나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슈케라 색상은 한 다섯 가지쯤 들어왔는데 하나씩 비춰봐 드리면 요런 연두연두한 색 그 다음에 요런 색 네 그 다음에 요런 색상 그 다음에 요런 색상 요거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의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개개별 이름이 있는데 예 또 올해 들어오니까 갑자기 다들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모든 색상 다섯 가지 색상 모두 한 포트당 가격은 3500원입니다 예 야생화라 식재를 해놓으시고 예 1년만 지나도 덩치가 한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금방 커질 겁니다 예 슈케라 가격은 3500원 요렇게 떼샷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운간초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예 굉장히 많은 꽃망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축이고 이제 올라올랑말랑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기자기한 운간초 10cm 포트가 요만한데 그래도 굉장히 꽃이 많이 피는게 아주 기특하죠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운간초의 가격은 한 포트 2,000원입니다 요것도 남북 끝자락 같은 데는 노지에서 월동도 된다 하지만 중부는 그래도 보온을 해주거나 덮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꽃 크기를 비교해봐드리게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엄지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흰색도 있고 다른 색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저희 가게는 지금 이 색상 진한 빨간색만 나왔습니다 운간초 10cm 포트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꽃잔디입니다 일반 청솔 혹은 백설 혹은 홍설이라고 부르는 단색으로 된 그런 꽃잔디들은 아직 입고가 되진 않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박스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섞여있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꽃잔디만 입고가 되었습니다 꽃잔디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이고 요것도 야생화기 때문에 노지에서 월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춥기 때문에 요거 역시 노지에서 너무 추운 날은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꽃이 금방 추위로 인해 상할 수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꽃잔디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며 요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지보다 살짝 작은 정도죠 그래도 예쁘게 보시라고 한번 접사를 이렇게 접어드리고 내일 오전 온도가 7도라고 하는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꽃을 찍고 있는데 계속 흔들리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있는 꽃잔디 접사 한번 잡으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9cm 포트에 들어있는 설란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진한 자색이 나는 진한 색과 그 다음에 연한색 분홍색으로 나오는 연분홍 그 다음에 흰색 아이보리 계열까지 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색 중간색 그 다음에 흐린색 아이보리색 흰색까지 세 가지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거 흰색이 조금 많이 펴서 많이 핀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의 잎사귀가 안 보일 정도로 위에서 보면 꽃이 많이 폈죠 요런 설랍 그리고 이제 진한 색 좀 덜 핀 거를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몇 개 펴 있지는 않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아기자기하게 피고 있는 설란 꽃망울 개수가 아닌 요렇게 한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한 포트에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계열의 흰색이 조금 더 진한 색 보다는 꽃이 더 요번에 잘 피어서 왔네요 요렇게 되어 있는 설란의 모습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보트에 들어있는 라난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뭐 다 비쳐질 정도로 요렇게 색상이 보여지고요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장미에 버금 갈 정도로 꽃망울이 피면 굉장히 많은 겹이 있죠 꽃겹이 연한 분홍색 꽃겹이 거의 백개도 넘을 정도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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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까지 굉장히 많은 꽃겹을 보여줍니다 자 크게는 색상이 뭐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고요 조금씩 명도가 다른 것까지 치면 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눈깔 사땅만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도 지금은 크고요 그죠 요게 피게 되면 이만한 크기로 장미꽃 모양으로 떼글떼글하게 핍니다 10cm 포트에 있는 걸 하나를 뽑아서 보여드리면 요런 모습이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라난 크로스 색상에 상관없이 하나씩 피어있는 라난 크로스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에서 뭐 여름까지는 피고 지고 반복은 하고 약간 구근식으로도 잡히기 때문에 너무 습하게 피우면 안됩니다 녹아서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가격 2,000원입니다 라난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레이시아가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이렇게 알록달록 많이 피어져 나와서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진달래색 같은 핑크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보리 같은 흰색도 입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주황빛이 도는 듯한 요런색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홍색 해가지고 색상은 한 4가지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알록달록 많이 펴 있어서 네 요렇게 되어 있는 레이시아의 모습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비댄스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비댄스 아주 색깔도 똘망똘망하니 예쁘게 들어왔고 물건이 굉장히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비댄스의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꽃망울도 많이 펴 있고 요것도 뭐 남부 끝자락에선 월동이 된다고 하지만 중부에서는 조금 덮어주거나 그래야지 그냥 놓지 월동은 힘듭니다 네 엄지손가락에 있는 거 보여드리면 요런 식의 사이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비댄스의 가격 2,5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할미꽃이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야생화라 노지에서 월동은 가능한 식물이고요 네 편차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정말 말도 못하게 꽃이 많이 달려서 왔네요 요런거는 꽃망울이 지금 15개가 넘게 보이고요 네 이건 정말 정말 많은 거고 보통은 한 5개 요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한 5개 정도씩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많은 것도 뭐 한 7개 요쯤 펴 있고 웬만하면 5개 안팎이거든요 근데 요것만 진짜 특이하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만 진짜 한 15개쯤이 있습니다 하여간 요걸 가져가시는 분이 정말 이득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다 요렇게 5개 안팎 정도 있고요 요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할미꽃의 가격은 7,500원 입니다 이렇게 폼이 크기 때문에 10cm 화분에 조그맣게 있는 거는 아직 입고가 안 돼서 요렇게 큰 사이즈의 할미꽃은 7,500원 입니다 요렇게 접수 한 번만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수국이 입고가 되었어요 화분이 조금 특이하게 다른 때보다 좀 크고 긴 화분으로 왔네요 이렇게 길다란 화분으로 된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요런 화분에 꽃망울은 둘레 여섯 여덟 개 정도가 달려있는 청수국의 모습입니다 다른 걸 빼봐 드려도 요런 식으로 요것도 둘레 여섯 이거는 일곱 개네요 네 꽃망울이 평균적으로 일곱 개나 한 여덟 개쯤 달려있는 거 같습니다 주먹을 대봐 드리면 주먹보다는 살짝 커지는 종자국 네 요렇게 되어있는 원예용 수국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당년지 수국은 아니고 예 꽃망울을 겨울에는 보온을 해 주셔야 내년에 또 꽃이 이런 식으로 또 예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 뭐야 색상은 토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산성 흙에 심었을 때는 요런 청색이 나올 수 있지만 알카리성 흙에 심으면 붉은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떼샷으로 보여 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청수구 가격 22,000원 요렇게 접수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캔디 종류 들어왔습니다 근데 농장사장님께서 아예 이름까지 써 주셔서 한번 보여 드리면 캔디 플라워 스트로베리 크림이라고 이렇게 풀네임을 적어 주셨네요 저는 보통 이제 랜디 종류 중에 캔디더굴에서 팔고 있기는 하구요 꽃볼의 크기가 요렇게 주먹 정도와 비슷한 정도 한 포트를 빼서 보여 드리면 요렇게 꽃망울이 한 두 망울 정도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거를 보여 드려도 요렇게 두 망울 또 다른 걸 보여 드려도 이렇게 꽃망울 두 개 정도씩은 올라와 있는 네 캔디 플라워 스트로베리 크림입니다 한 포트의 가격은 15cm 화분에 들어있고 12,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풀 떼샷을 보여 드리면 요런 식의 모습이구요 네 접사를 한번 다시 잡아 드리면 요런 모습입니다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색상은 요렇게 빨간색 네 다홍색 아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핑크 핏색과 크림색으로 된 흰색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색상이 들어왔구요 네 한 포트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0cm 포트에 요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 색깔 다섯 가지 뭐 가격 아 그 색깔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 않구요 한 포트에 장미 베고니아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500원입니다 네 네 또 뭐 습도를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워주시는게 좋구요 네 온도도 따뜻한 곳에 두셔야 그나마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장미 베고니아 요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잎 베고니아가 또 입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가끔 꽃이 피기도 하는데 이렇게 꽃이 핀게 하나 두개 정도 포트도 있기는 하네요 대부분이 다 꽃은 안 펴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거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뒷면은 좀 붉은색이 돌고 네 앞면은 이렇게 은빛과 약간 붉은기가 섞여서 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한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화가 나 그래가지고 네 백원이야 화나라고 그랬죠 요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플 때는 아야 하늘 듯 백원이야 아야 입니다 백원이야 죄송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백원이야 아야 가격은 35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그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네 또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또 다른 200원이야 요거는 뭐 워낙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거 역시 가격은 똑같이 한 포트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게 3500원이고요 이렇게 점 박이가 점점점 박혀 있고 뒷면은 요것도 붉은색으로 색이 나는 네 머큘라타 백원이야 입니다 10cm 포트에 가격은 3500원 동일합니다 좀 더 아 이베고니아라고 했네요 좀 더 자라게 되면 이렇게 목질화가 요거는 좀 되는 편이라 예 그렇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균이 생긴 게 아닌 네 요렇게 입에 이렇게 하얀 점박이가 박히는 모습이 이 머큘라타 백원이야의 특징입니다 네 요렇게 한번 접사를 잡아 드리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그로네오마 입고가 되었고요 요거는 아그로네오마 화이트 굉장히 흰색이 연두색과 어우러져서 알록달록한 색감을 보여주고 요게 이제 떼샷의 모습 그 다음에 요거는 아그로네오마 지리옹 붉은색이 돌고 녹색과 섞여있는 모습이고요 네 두 가지의 가격이 10cm 포트인데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요건 아직 가격이 붙진 않았지만 요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아그로네오마는 가격이 7,000원이라고 합니다 7,000원 그리고 요거 이제 아그로네오마 화이트는 요렇게 되어있고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이 요거 찌그러졌는데 8,000원이라고 합니다 다른걸 보여드릴게요 8,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어있는 아그로네오마 모습들 요건 7,000원 요건 8,000원 요렇게 찍어봐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달리아가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요거 역시 개화가 많이 되어서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접사를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면 이런 색으로 그 다음에 또 다홍 이게 거의 원래 기본 달리아의 색상이죠 요거나 뭐 보라색 같은게 요런 색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요런 노랑빛깔색 그 다음에 분홍빛깔색 요런 색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달리아의 가격은 네 한 포트에 어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한 포트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연기해서 찍어봐 드릴게요 요거는 15cm 화분에 요정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5cm 화분인데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폼이 다릅니다 거의 2배 이상 약 3배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요 달리아 요거는 꽃망울도 어 월등 더 많습니다 꽃망울이 이거는 거의 10개 가까이 되고요 예 꽃 크기 역시 이것도 주먹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 예 근데 요렇게 되어 있는 15cm 화분에 달리아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요게 5,000원짜리 요게 10,000원짜리입니다 또 요렇게 꼭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 오시면은 요 영상을 보고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자꾸 가져오셔서 아니라고 영상에서 이게 5,000원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분명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가 5,000원 요 큰 사이즈는 10,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꽉 들어차 있고 화분 위로도 한 30cm 정도가 높이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한 15c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요렇게 큰 사이즈 만원 사이즈들도 보여드리면 꽃이 큰 사이즈들은 이런 빨간색과 네 요런 꽃핑크색 투톤으로 요런 거를 보시면 주먹보다 크죠 네 오히려 이거는 미니 달리아가 아닌가 보네요 일반 달리아를 그냥 작은 화분에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색상을 보고 네 종자를 보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연꽃 같은 분위기가 보일 정도의 다이아의 모습입니다 요 사이즈는 가격 만원입니다 요렇게 접수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호주메야가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알록달록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퍼트를 빼서 보여드려도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한 퍼트에도 꽃망울 꽃 개수만 따지면 거의 뭐 한 1,200개 이상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21cm 화분 칼라분에 네 목질화가 되가지고 피어있는 모습이고 호주메야는 노지에서 월동하는 예 식물은 아닙니다 호주메화 되어있지만 예 정확히 말하면 매화과의 종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월동은 안되구요 실내 베란다 같은 데서는 월동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큰 사이즈의 목질화가 이루어져있는 호주메화의 가격 하나분에 25,000원입니다 요렇게 떼샷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떼샷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애니시다 입니다 봄에 개나리처럼 실내에서 보실 수 있는 노랑색 꽃이 아주 아름다운 애니시다 그리고 18cm 화분에 들어서 왔구요 요런식으로 검정 현에분입니다 요렇게 되어있는 애니시다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하나분에도 꽃대가 굉장히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현에분의 애니시다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쵸 꽃 크기 비교하게 엄지손가락을 대봐드려도 요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정도 꽃망울이 하나를 딱 집을 정도의 사이즈 떼샷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애니시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요렇게 되어있는 한 화분에 가격은 애니시다 13,000원입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안되구요 베란다 같은 데서만 월동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접사 한번 잡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겹으로 된 목마가렛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직 10cm 화분에 들어온 목마가렛은 없구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난방을 떼어서 나온기 거기 때문에 노지에 심기는 아직 이릅니다 입고 영상 초반에서부터 누차 재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런 야생화 혹은 이런 1년초들 모두 아직은 하우스에서 키워나온거라 노지에 식재를 하셨다가 찬바람을 맞으면 상할 수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하고 식재를 하셔야 되고 보온을 하시거나 넣다 뺐다 네 자꾸 하실 요량을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베란다에서 키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네 요렇게 15cm 화분에 겹곳으로 되어있는 목마가렛이 입고가 되었구요 색상은 요 한가지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요런 자줏빛이 도는 진한 분홍색의 목마가렛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굉장히 꽃망울은 많이 보이는 것 같구요 예 지금 한 꽃망울은 20개 이상 하나분은 20개 이상 보이고 목질화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예 목마가렛의 모습입니다 요렇게 떼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간색 화분에 들어있는 21cm 화분에 들어있는 빨간색 목마가렛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요거의 종자이름은 농장사장님께서 딥 로즈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요렇게 21cm 큰 화분에 들어있구요 네 목질화가 완전히 일어난 아주 오래된 목마가렛입니다 외목대로 쭉 올라가서 요렇게 벌어져있는 모습이구요 집에가서 외목대로 더 키우고 싶다면 아래 순을 좀 더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대가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와있는 다른걸 보여드려도 외목대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둥그렇게 벌어져있죠 딥 로즈라는 붉은색 목마가렛입니다 요 목마가렛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들어왔어요 21cm 화분에 대형 사이즈의 목마가렛이라 가격이 3만원입니다 3만원 보시면 제 주먹이 한 4개 5개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고 전체적인 폭이 25cm에서 30cm쯤 되어 보이는 지름이에요 꽃망울의 개수도 지금 대충 봐도 한 100개는 훌쩍 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목마가렛 딥 로즈라고 합니다 접살을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펜시제라륨들 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요런거는 디스팅션 그 다음에 요건 오콜드 실드 오콜드 실드는 거의 수량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에 들어있는 미시즈 폴라 그 다음에 요거는 프랭크 헤들리 네 요렇게 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작은 펜시제라륨들은 가격이 7,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즈버드 유럽제라륨 중에 로즈버드 계열 요런 제라륨이 이렇게 아이보리 아니 그 흰색 같은데 약간 핑크빛이 도른 요런 로즈버드 계열 제라륨이 15cm 화분에 9,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숱이 그득 들어차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색상은 요색만 들어왔고 요런 것처럼 해를 많이 보면 이렇게 진해지기도 합니다 가격 요거는 다시 보여드려도 9,000원이 맞구요 숱이 조금 적어서 그런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화이트링 요거는 신색 선이 가져있고 화이트링의 가격 요거는 가격 12,000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요것도 로즈버드 계열 아마 애플 블러썸 같은데 요렇게 되어있고 꽃망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폼 자체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구요 요거의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애플 블러썸 같습니다 색상은 요런 식으로 요것도 해를 많이 보면 요렇게 빨갛게 끝자락에 물이 드는 제라룸 종류구요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날 경매식물들 들어온거 요거조거 찍어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웬만치 찍을건 찍은거 같구요 그리고 뭐 아직 다 찍은건 아니지만 시간도 조금 늦어져서 이제 어두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길이조차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5일 오전 8시 20분쯤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하면서 또 이거 저거 예쁜 식물들 찍어봐드리면서 또 수다를 즐길 예정이니까 그때 못 찍어봐드렸던거 또 찍어봐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라도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쪽에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 아직까지 많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식물튜브의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